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주요대학 입문계열 핫이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핫이슈 라긴 하지만 사실상 주요대학별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요대학의 어떤 모집인원 변화라든지 군 이동,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영역별로 수능 표준점수라든지 이런 분포의 상위 누적에 대한 분포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요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께서는 내가 저거는 깜빡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 그 점을 참고해서 지원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응시인원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100여 명 실제 수능 응시자 수가 줄었고요. 재학생은 1,000여 명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고3 수험생 수 자체가 작년보다 1만 6,000여 명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재학생의 수능 응시인원 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거고요. 졸업생, 검정고시를 포함한 졸업생은 반면 2,1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험생 수능 응시인원은 1,100여 명 줄어들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열을 좀 더 나눠서 살펴보면 수학 나영을 응시한 수험생들 중에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한 수험생의 비율을 보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0.8% 비중이 감소했는데 실제 인원수를 보면 555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나영의 과탐을 응시한 인원은 작년에는 22.4%, 올해는 0.3%가 늘어난 22.7%였고 인원수로 보면 2,03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 중에 수학 가영을 선택하지 않고 수학 나영을 선택해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 20계는 수학 나영을 반영하지 않고 수학 가영을 반영하는 주요 대학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인문계 수험생들은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별로 주요 대학은 모집 인원의 변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먼저 가군부터 살펴보시면 전년 대비 65명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요. 나군은 크게 감소했죠. 204명 줄어들었고 선호하는 대학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군 같은 경우도 33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가군부터 살펴보면 65명이 왜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를 보면 이 중앙대라든지 그다음에 동국대 가군에서 각각 58명씩 늘어났습니다. 두 대학이 가군의 모집 인원 증가를 주도했다고 보여지고 반면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건국대까지는 대부분 이 사이에 있는 대학들은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 수험생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주력군을 가군으로 설정할지 나군으로 설정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군도 보시면 이들 대학은 시립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다군에서 주력군을 설정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수험생들께서는 특별히 주력군을 어디로 정할지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수능이 정말로 어려웠잖아요. 국어부터 한번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원점수를 100점을 담아지면 표준점수가 150점이고 0.03%에 해당되죠.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동점자가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있는가, 어디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점수에 동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눈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올해는 수능이 어렵게, 국어가 어렵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누적 비율이 껑충껑충 뛰는 표준점수 때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수능 국어가 작년보다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원점수 100점을 받으면 표준점수가 134점이었고요. 그 인원은 3,200여 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맞으면 표준점수가 150이고 14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어를 다 맞은 수험생의 비율이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실 것은 1등급이 얼마만큼 밑으로, 만점자로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오느냐, 끝선이 내려오느냐인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 128점이 1등급 끝선이었는데요. 2만 5,900여 명, 약 2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서 84점을 받아도 표준점수가 132점으로 작년보다 높습니다. 1등급 끝선보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0분이 96에 1등급 끝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등급을 받는 인원이 2만 4,700여 명으로 더 적다는 것. 그만큼 수능 국어의 변별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어 시험을 잘 본 수험생들은 그만큼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에 지원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수학 나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다 맞았을 경우 표점이 139점에 상위 누적 0.24%입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위 누적 비율이 갑자기 껑충 뛰는 그런 구간이 어딘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등급 끝선에 해당되는 표점 130과 130일 사이에 2.94에서 5.98로 소폭 증가하죠.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는 상위 누적 비율이 껑충 뛰는 폭이 적습니다. 나름 수학 나형도 작년에 비해서는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밑을 보시면 128에서 127구간 여기가 2등급 중후반대 선인데요. 여기서도 상위 누적 비율이 조금 갑자기 껑충 뛰죠. 그러나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하면 좀 적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를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원점수 100점을 받으면 표점이 135점이었고 그 인원은 3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올해 다 맞으면 표점은 139점으로 올라갑니다. 분명 어려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인원을 보시면 810명으로 작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왔지만 수학 나형을 잘 본 친구들은 그만큼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 특히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 점은 꼭 기억하시면서 좀 더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보면 1등급 끝선은 92점, 표점으로 129점이고 25,700여 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원점수 88점을 받아도 표점이 130점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높죠. 그렇지만 그 인원은 작년보다 5천여 명, 줄어든 2만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학 나형도 변별량은 확보했지만 수학을 정말 잘 본 친구들의 인원수는 월등히 증가했다는 점은 기억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영어도 올해, 좀 작년에 비해서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1, 2, 3등급까지의 어떤 인원수를 비교해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8만 9천여 명, 약 한 9만여 명이 일단 감소했고요. 4등급부터는 전반적으로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가 큰 대항은 좀 다른 영역의 점수가 월등히 우수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 영어를 잘 본 친구들은 등급 간의 점수 차가 큰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대학이 등급 간의 점수 차를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면 주요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간의 10점 차이가 나고요. 경희대도 그렇고 숙명여대도 1, 2등급 간의 10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홍익대는 몇 점 차이 안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홍익대를 넣어놓은 이유는 다른 대부분의 대학은 전형 총점이 800점에서 1000점을 넘어가는데 홍익대는 전형 총점이 100점입니다. 게다가 선호하는 대학의 수가 적은 다군에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소수점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점 몇 점 차이지만 다군에 있는 홍익대의 영어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별, 주요 대학, 군, 작년과 달리 올해 군을 이동한 모집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중앙대 같은 경우 입문대학하고 동일계, 이 전형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올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과 영어교육, 유아교육, 이 모집단위들이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 세 개의 모집단위들은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컷이 작년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반면 국제물류는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상경계열은 대부분 다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국제물류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는 경쟁률이라든지 합격 등급컷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LT를 나군에서 뽑았는데 올해는 LT를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가군에 LT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군에는 또 LD가 있죠. 그래서 가나군에서 모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나군에 자유전공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해 도시행정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겨가면서 또 가군의 경영이라든지 세무 이런 주요 인기학과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모두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목적인 것 같고요. 건국대는 다군에서 지리학과가 나군으로 오래 이동했기 때문에 다군에 혼자 남은 미디어의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컷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도 회계학과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군에 경제학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경제랑 회계 모집단위가 상경계열 모집단위가 늘어났다는 점 참고하시고 국어, 국문, 미디어, 정치회교는 나군에 있다가 올해는 가군에서 선발하는 점도 나중에 주력군이라든지 지원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 가나다군 지원전략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